안녕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씬님입니다. 저부터 갈게요. 코바입니다. 안녕하세요 연주입니다. 안녕하세요 코토리에요. 엉망이... 그리고 여긴 나의 사진 보고 손만 보여주고. 자 오늘은 빈 부즈 젤리빈즈! 와우. 빈 부즈얼. 부즐드. 빈 부즐드. 왜 왜 왜 왜 왜. última photographer hid 마슬 stadium을 이 manoоб secretary 이런 젤리가 똑같이 생겼ë iconicgy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과연 니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난 근데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 지금 저는 미국에서 써니랑 같이 이걸 하고 왔기 때문에 니가 꿀 돈을 낳는 거 먹으면 되겠다 나 먹으면 되겠다 자 뱉으면 벌칙이 있어 얼굴에 립스틱을 얼굴에 화장하게 하자 준비 시작 커피맛 동산맛 난 카라멜 팝콘 맛없는 거는 썩은 치즈 너 100개? 나 100개 왜? 그럼 줄 거야지 뼀어 이게 그 릴렌 레슬리 레드인가요? 안 끊어지고 한 줄로만 그래야 되는 거야? 미워가는 남자의 손길 뒤에 끓여졌어 난 근데 나는 이거 잘하고 싶은 데 너무 두려워 특히 이거는 하나 맛있는 게 들어있어 수박 맛이야 나는 근데 이건 안 먹고 뽑잖아 준비 시작 아 나 리코리스 아 나 리코리스 어 난 뭐지? 나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밖에 안 나는데? 리코리스는 뭐야? 뵙겠어요? 뵙겠습니까? 뵙주세요 괜찮아? 안 씹어서야 돼 아 씹어! 무슨 맛인데? 눈물이 난다 눈물이 아니 씹어 아 씹을 거라고 아 먹고 씹을 거라고 인중 인중 아 화장은 되게 예쁜데 오늘 화장 예쁜데 콧물 콧물 아 잘 구웠다 잘 구웠다 자 저 여기서 두께 씨 한 번만 해줘요 다음은 이것도 끔찍하다 이거 끔찍하긴 한데 어? 일단 이 중에 다른 한 개만 멀찍이야 이것도 운명이 높다 준비 시작 날 좀 몰아지겠는데? 이거 끔찍해 이거 끔찍해 이거 끔찍해 어떡해 뭐야 뭔데? 개.. 개맛 맛 어떡해 표지 좀 다 줘 아 이게 급격이다 아 깎고 아무것도 안 했어 오 와 여기까지 냄새 나 너무 떨리잖아 아니 근데 진짜 개밥이 맛인가? 개밥이 맛인가? 개밥이 맛인가? 개밥이 맛인가? 잠시만 어떻게 심지어 대칭을 맞췄어 자 다음은 오렌지입니다 하나 둘 셋 아 못 맞췄어 아니 얘 뭐야 이거야 무슨 맛이죠? 분명히 처음엔 파스타 맛이었습니다 햄스터 텃밥 맛이에요 드셔보셨어요? 햄스터 텃밥 맛이요 난 냄새 불맛인데 심지어 스케치를 하고 있어 너무너무 놀려요 으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아 움직이지마 아 끊어오 자 다음은 이게 무슨 맛인데 초록색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레디 레디 작전 이거 막 겨자맛 이런 거 아냐? 아이 써 dank제? 들어갔으면 오늘 진짜 오는게 맛있으리라 근데 이건 김대 landlord 인 Riley 호떡 이거 굉장히는데? 먹어 여기 이제 개밥을 먹었다는 느낌 난 정홍색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중에 와? 모나리는 없어요 모나리는 야 너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개방? 개방 최고야 개방이라고 개방 여기 보면은 양말 아 썩은 계란도 대박이었는데 발프가 토고 콧닭지 물티슈 앗물 투스페이스 그 다음에 개밥캔 그 다음에 치즈 썩은 거 그 다음에 스컹크 이거는 내가 번 씹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빈 보즈드 챌린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먹을만해요 개밥 안녕 잔디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